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소홀히 했네요. 죄송해요. 오늘부터 또 유튜브 댓글에 열심히 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요. 김한옥님이에요. 이 영상을 왜 이제 봤을까요? 엄마가 보신 영상은 혼합수유 영상입니다. 지금 산후 도우미 아줌마랑 마찰이에요. 아줌마 가신 후에 아기가 생후 한 달 이후에라도 이렇게 한다면 완모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엄마들 산후 도우미랑 마찰 있는 분 되게 많죠? 네. 제가 새 아이를 낳고 산후 도우미 분하고 저는 마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산후 도우미 분들이 아기를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고 제가 제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거의 아기와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고 필요할 때만 방문을 열어서 아주머니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엄마들 산후 도우미 분이 오셔서 엄마를 도안은 주고 있는데 엄마 마음에 너무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후 도우미 선생님의 의견대로 막 육아가 흘러가면 아무리 그분이 열심히 도와줘도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산후 도우미 분께 잘 얘기하셔서 엄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들이 알아야 돼요.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기 육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올바른 요청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엄마의 의견이 종종 묵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배우셔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왕모를 하고 싶다면 지금 나는 이러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것을 이모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도우미 분이 계약이 끝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이를 담당하는 것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내가 지금 왕모를 위해서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니 도우민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의견이 강한 분도 있지만 엄마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한 후에 내가 공부했더니 이러이러한 제 영상을 활용해도 되죠. 이모님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좀 전량이 늘어난대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아기에게 무조건 분유를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우선 직수한 후에 우선 직수한 후에 아기를 깨워서 다시 이쪽 가슴 직수한 후에 아기를 깨워서 분유 보충을 적당량 하고 아기의 수요텀을 두세 시간 안쪽으로 해서 아기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직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산후 도우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먼저 저의 하루 수요 횟수는 총 몇 회입니다. 그 중에 이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낮에 요수유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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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수유텀인데 지금 아기가 한 달 됐다 그랬죠. 한 달 되는 아기의 수유텀은요.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절대 세 시간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인다 그러면 두 시간이 가장 베스트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엄마에게 바람직한 것은 분유를 하루 총량을 딱 결정해 놓는 거예요. 만약 어제와 그제 아기가 먹은 총 하루 분유양이 약 300이다 혹은 400이다 그러면 이것을 일정하게 먹인 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있을 때 갑자기 훅 먹인다거나 또 어떤 시간대에 모유만 하다가 또 밤에 갑자기 분유를 확 먹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모유 상승에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00ml다 그러면 이 400ml를 엄마 하루 총 수유 횟수로 나눠봐요. 만약 8회 수유를 한다 그러면 40 나누기 8하면 1회당 50ml잖아요. 그 엄마 수유 후에 항상 50ml를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아기 트름 시켜서 재워주세요. 저는 아기가 분유를 더 먹고 싶어 한다고 분유를 더 주지 않을 거예요. 아기가 더 배고파하면 그 다음에 다시 젖을 빨려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말이 너무 장황했나?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기의 어제 그제 지난 3일 동안의 분유 평균치를 보세요. 그리고 그 평균치의 기준은 소변이 8번에서 13번 사이 저는 10번에서 13번을 좋아해요. 아기가 잘 먹은 거니까요. 최근 3일 동안의 아기가 먹은 분유 양이 평균적으로 400ml다. 그러면 이 400ml를 내가 앞으로 쭉 먹을 것이냐 안 먹일 것이냐 결정을 하는 근거는 소변 횟수예요. 400ml를 먹었는데 아기가 소변이 막 15번, 16번이야. 그러면 이 400ml가 사실은 많은 거예요. 엄마 모유가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아기가 약간 과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번, 16번이다. 그럼 50ml 줄여. 350ml만 먹이는 거예요. 하루 총량을. 그럼 350ml를 8회 수요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먹일 때 뭐 40, 50m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만 딱 먹이고 직수하고 분유 보충을 하고 다시 아기가 먹고 싶어 하거든 다시 직수를 한다. 그리고 아기를 재운다. 이거를 도우미님한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아기가 오전에는 좀 엄마들이 전량이 많아서 그나마 잘 버텨지는데 오후가 되면 너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 때 엄마가 한 10ml, 20ml를 더 추가로 준다. 그래서 오후라 그러면 오후 3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가면서 엄마가 한 이런 것을 한 5일 정도 하다가 아기의 소변의 수가 늘어나거든 분유를 좀 더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유를 빨리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도우미 이모님이 아기 분유 먹일 때 엄마는 유축하세요. 그리고 아기가 먹다 맨날 잠드는 애기 같은 경우는 이모님한테 잠깐 안아달라 그러고 유축해서 추가로 더 먹여 보세요. 그러면 늦간신경으로 계속 애가 젖받는 자극이 가고 유축기의 자극이, 공기압의 자극이 가기 때문에 전량이 늘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엄마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혼합 수유가 제일 힘들거든요. 힘내세요. 화이팅! 아이고,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